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지금 그래피티 활동하고 있는 이종배라고 합니다 컵샵이랑 이번에 작업할 때 인물 위주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고 타이틀도 같이 넣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렸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인상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범죄자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목구비나 이런 거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늘 그려보니까 그리기 어려운 분이시고 천의 얼굴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경찰서를 이렇게 셀프 체크인 해가지고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막 이런 장면들 이렇게 저희 그래피티 문구 같은 것도 영화에서 간간히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는 꼭 극장에 가서 보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극장을 찾으셔서 컵샵을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왜 왜 너가를 찾고야 귀찮아 Theodore 다들 원하는가가 죽는 것 같다 What did you do? I did what I had to do to get to you, Teddy Legendary Bob Finnick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